이번 시간은 챕터 두 번째, 문제 2번이고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안에서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폼 속성 지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신 다음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안에 커말 1급 폴더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 폴더가 있고요. 이론 폴더에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안에서 첫 번째 섹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1번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보안 경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컨텐츠 사용 한번 꼭 해주시고요. 첫 번째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1번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대여 관리 폼을 다음 지시에 따라서 완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관리 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혹시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위쪽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화면에 표시해 주시고요. 첫 번째입니다. 대여 목록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관리 폼에는 레코드 원본을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을 선택을 하시는데 대여 목록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제시된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폼 보기에 가시면 현재 폼에 레코드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는 단일 폼 형태입니다. 제시된 그림에는 레코드가 여러 개 표시가 되어 있죠. 연속 폼 보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디자인 보기에 다시 한번 가서요. 모두 탭에 가셔서 바꾸시면 돼요. 모두 탭에 기본 보기에 가셔서 연속 폼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레코드 탐색 단추와 폼의 구분선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의 폼 보기를 확인하시면 아래쪽에 보셨을 때 탐색 단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구분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화면에 보여주는 작업을 하실 때는 형식 탭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형식 탭에 레코드 선택기에 가셔서 레코드 선택기를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꾸시고 구분선을 표시하지 않겠다 현재 예 라고 된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꿉니다. 레코드 선택기도 마찬가지로 아니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 탐색 단추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레코드 탐색 단추 아니요 그 다음에 구분선 아니요 그 다음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하시면 우리 폼복에 가셨을 때 아래쪽에 표시됐던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와 구분선이 이제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폼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 가능 추가 가능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탭에서 설정할 수가 있겠죠. 삭제 가능을 할 수 없도록 그럼 삭제 가능이 아니요가 돼야만 삭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번째 삭제할 수 없도록 하면 삭제 가능을 아니요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다섯번째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형식 탭에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의 최대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최대화 단추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최소화 단추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입니다. 포맷 크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포맷 크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크기를 조절할 수 없도록 테두리 스타일을 우리 형식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현재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늘게 바꾸시면 가늘게로 바꾸시면 사용자가 임의로 포맷 크기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늘게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본문 배경 색깔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클릭하셔서 배경 색깔을 바꾸시면 되고요. 간혹 문제에 레이블이나 텍스 상자의 색깔을 바꾸라고 출제가 되는 경우는 본문 영역에 컨트롤을 선택하실 땐 눈금자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지금 예제에서는 본문의 배경색이라고 했으니까 본문 구역을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배경 색깔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배경 색깔이 있습니다. 1, 2, 6, 3, 2, 2, 5, 6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한번 누르시면 이제 색상 코드가 바뀔 겁니다. 본문에 대한 색상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배경에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폼 머리끌 높이를 폼 머리끌 딱 선택하시고요. 높이를 1cm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m는 생략하시고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폼 바닥끌은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하려면 높이 값을 0로 하시거나 직접 높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폼 바닥끌은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작업을 다 하셨으니까 우리 폼복에 가셔서 폼 바닥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배경 들어갔고요. 최대화 단추가 표시가 되지 않아서 최소화 단추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지금 대여관리 폼에 대해서 8가지 속성을 작업하셨으니까요. 변경한 내용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출제 유형 1번 예제를 살펴보셨고요. 교재에서 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학경생의 비법에서 또 자세하게 문제에 대한 보과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예제는 데이다베이스 닫기 한번 하시고 열기 가셔서 두 번째 출제 유형 2번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2번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판매 내역 폼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현재 판매 내역 폼에다가는 레코드 원본을 판매 현황을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은 가져오실 데이터는 판매 현황 테이블을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제시된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앞에 문제랑 비슷하죠. 여러 개의 레코드가 동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에 모드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에 현재 데이터 시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레코드 탐색 단추 아래쪽에 레코드를 탐색해서 갈 수 있는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 탭에 가시면 되겠고요. 형식에 가셔서 레코드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아 탐색 단추네요. 레코드 선택기가 아니라 탐색 단추를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분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구분선도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폼에 새 레코드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에 대해서 삭제, 추가 설정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새 레코드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추가 가능이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폼에 새로 스크롤바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가로가 아니라 새로 스크롤바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 탭에 가셔서요. 그 다음 스크롤바만 스크롤막대가 현재 모두 되어 있는 것을 세로만만 선택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폼이 표시되면 폼이 닫히기 전에는 다른 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탭에 가시거나 모드에 가셔서요. 모델 속성을 다른 폼을 선택할 수 없도록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폼이 로드 될 때요. 마진액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정렬 기준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마진액 필드를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진액만 입력하시면 기본 오름차순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에서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서 정렬 기준을 마진액을 하는데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림차순의 약자에 써서 DESC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입력하신 다음 다시 한번 폼 보기 확인해 보시면 마진액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서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 유형의 두 번째 판매 내역 폼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변경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2번에서도 첫 번째 폼 속성 지정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